배울학자는 보시는 것처럼 정자체가 쓰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양쪽에 좌우 대칭이 맞아야 하기 때문에 쓰기가 좀 까다로운데요. 제가 약자로 쉽게 쓰는 법과 행서로 쉽게 쓰는 법 이 두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정자체는 이렇게 쓰고요. 약자로 한번 써볼게요. 이렇게 윗부분을 간단하게 점 세개로 처리했습니다. 배울학자의 약자고요. 그러면 제가 행서로 한번 써볼게요. 행서는 약간 리듬감 있게 하나, 둘, X, X, 하나, 둘, 하고 여기서 바로 이어서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정자체와 마찬가지로 약자나 행서도 좌우 대칭이 맞아야 하는데 이 정자체에 비해서 약자나 행서는 좌우 대칭을 맞추기가 비교적 쉽습니다. 약자는 가운데 점 찍고 이렇게 여기서도 이렇게 이어서 써도 되고요. 배울학자의 약자보다 오히려 행서 쓰는 게 더 쉽습니다. 그냥 두 줄 내려그면 되니까 하나 바로 내리고 X, X 이렇게 두 번 내리고 여기 맞춰서 이 좌우 대칭을 맞춰서 쓰고 여기서 이어서 이렇게 이렇게 이어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배울학자는 쓰기 굉장히 까다로운 글자고요. 저도 쓰기 힘든 글자인데 저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 행서로 많이 씁니다. 정자체로 쓰는 데는 쓰기도 까다롭고 시간도 오래 걸리기 때문에 약자를 쓰거나 행서로 쓰는 게 낫겠습니다. 네, 오늘 간단하게 배울학자 쉽게 쓰는 법을 배워봤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